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 그 사이에서 새우중 터지는 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역전쟁에 이어서 지금 환율전쟁으로까지 이어붙을 조짐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113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있죠. 아까 첫 코너에서 환율 뉴스를 다루셨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갖는 의문이 지금 그럼 시장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지금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익숙했던 1060, 1080원 어떤 구간 거기에서 지금 1120, 30구간까지 왔는데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지금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환율이 올라서 수출에 좋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았을 때 그러면 환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한데요. 지금 사실은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오를까를 걱정해야 된다. 오를까를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달론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렀죠. 1060원에서 1080원 구간 오래 머물렀다가 그다음에 6월에 그때 싱가포르 회담, 우리 지방선거 그리고 6월 14일 FMC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이 구간은 지금 이 파란막대는 이 기간 동안의 거래량의 비중입니다. 별 거래 없이 내려왔던 이 90, 1100 구간은 쉽게 올라섰고 이 굉장히 빡빡해 보이던 1120, 30원 구간도 올라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환율이 급하게 올라왔던 거. 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원화가 강수로 갔다. 아닙니까? 아니죠. 전일 대비 한 2원 정도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2원 정도 빠졌고요. 오늘 NDP 시세 봐서는 어제 떨어졌던 2원 금방 오늘 다시 회복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이러다가 바로 이걸로 가시죠. 월간 차트 보시면 지금 크게 우상향하는 붉은색 선 그리고 우하향한 선 이 안에서 수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구간입니다. 결국 1140, 50 즉 1150원도 넘어서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수출업체들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이러다가 정말 자본주출이 일어나요. 외국인들이 완전히 철수할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환율이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우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죠. 크게 두 번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가는 와중에 우리 환율이 이 정도 올라오는 건 괜찮았는데 만약에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약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에서는 우리 서울만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무슨 우리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핵심은 여기서 환율이 더 급하게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정치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 자금 유출을 우려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달러 온 환율이 이렇게 조금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온 배경을 뭐라고 보면 되니까? 우선은 우리가 6월까지만 하더라도 우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앞두고 그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게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국제외환시장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원화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발맞추기를 나갔던 과정이었고 그 이후는 이제 증시의 불안이라든지 살펴보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미국 경기 우리나라 경기보다 좋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더 세져야 되는 거죠.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요. 그럼 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그런 흐름이고 특히나 이제 위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나 수출 측면에서나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나 중국 위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지금 위안화 약세를 어느 정도 은근히 즐기면서 용인하고 있는 국면.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연합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격하면서부터 이제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지금 보인 건데. 특히 이제 중국을 상대로는 특히 이제 위안화 얘기였죠. 바위처럼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제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원면 쇼죠. 지금 하루도 우리가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않고는 하루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이즈에 가까워요.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뭐 품목에 따라서 아니면 관세 때리는 규모에 따라서 어떨 때는 25% 어떨 때는 앞으로 추가 2천억 달러 10%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수입품이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달러까지 약사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대로 달러가 약사로 간다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미국 소비자들한테서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비 위축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시장은 환율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최근 3주 사이에 급격하게 달러 위한 환율도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한 3주 사이에 8% 정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 정도의 관세는 거의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로 환산되는 중국산 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10% 관세를 붙이더라도 즉 결국 환율 위아나 약사로 인해서 관세 효과가 무산되는 거죠.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뭐 이렇게 그걸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 약사로 가느냐? 그렇게 가지도 않죠. 어제 보시면 위아나 환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무슨 북한 관련해서 진전이 없지 않느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니까 아마존 때리죠. 뭔가 이렇게 자기와 어떤 섹스 스캔들이 있었던 관련해서 무슨 녹음 파일이 있네, 돈값,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란 한 번 또 굉장히 트위터에 대문자로 막 해서 이란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죠. 이란 대통령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자극한 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진정 달러 약세가 지금 미국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에 얘기했던 달러 약세는 말이 됐어요. 왜냐? 2014년 이후부터 한 2년 반 달러가 굉장히 강했고 또 그리고 작년부터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유럽을 비롯해서 해외에 비해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달러 약세가 통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미국이 좋아요. 금리도 높아요. 그는 가운데에 그다지 작년 한 해 충분히 달러가 약세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달러가 더 약세를 가달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잘 안 통하죠. CNBC 어제 재미있는 기사 헤더는 헤드라인 하나가 그겁니다. 점점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미국 채 수익률도 올랐다면서요. 금리 올리지 말라고 연준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도 갈수록 시장에 대해서 말을 아껴줄 것 같습니다. 점점 말발이 안 통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쁠 건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그 불똥이 우리나라한테 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워낙 수출 산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또 중간제를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제가 봐서는 지금 남들 가는 만큼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가는 만큼 우리 환율이 올라가주는 건 문제가 없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화가 유난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시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언더퍼포먼트 합니다.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책 측면에서나 경기 측면에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불똥이 튄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급격하게 떨어질 일도 그다지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 최근 급하게 올랐던 환율이 어느 정도 1,100원 근처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불똥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지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잘 안 밀리겠네요. 당분간은. 시장 무겁긴 무거운데 잘 안 밀립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혹시 1,200원 때까지도 오를 가능성은 또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1,140 내지 50원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서부대 전망이다. 1,200원 간다. 지금 우리 환율에 그동안에 굉장히 강해진 원화의 체질 그리고 우리가 97년에 받은 2,000원 갔던 환율 그러다가 900원에서 1,600원 갔던 2008년, 2009년 그 이후에 우리 환율 굉장히 안전적이었던 이 흐름에 비한다면 만약에 이게 1,200원을 간다면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그런 1,200원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코스피 2,000 못 견딥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1,200원은. 1,140, 1,50 정도에서는 좀 이렇게 위가 좀 무겁다, 막힌다 하는 정도의 우리가 저력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러다가 지난 2008년처럼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 금융시장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 게 최근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고 환율 변동성은 좀 커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환율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이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금리 인상 난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건 이제 연준은 금리 안 올리면 안 되게 됐어요. 이제 이러다가 9월 가서 금리 안 올린다 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100년 남짓 되는 연준의 역사 가운데 쟤들 무슨 열심히 고민하고 지표 따지고 무슨 경기 따지고 하더니만 결국 임병권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점도표 포드 가이던스 다 무의네? 쟤들 허당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데 그러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좌충우돌 너무 위험하게 가는데 우리 코스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24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점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 2240인데 2240 근처에서 소위 말하는 더블 바튼 이중 바닥이 나와준다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닥은 더 안 좋죠. 어제 하이닉슨 낙폭은 진짜 쇼킹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1년 평균치 해당은 250일선 무너지고 이렇게 왔고 코스닥은 어제부로 250일선이 깨졌습니다. 어제 유난히 짱대 언봉이 컸죠. 거래량 안 받쳐주죠. 그런 상황에서 위클리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후행 스팬이 주간 차트 정도에서 이렇게 가격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장은 이미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2240을 코스피의 어떤 그걸로 봤다면 여기서 절반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의 절반까지 어제 도달해버렸는데 한 710 근처 여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들다는 국면이죠. 이 두 개의 레벨, 지금 713 코스닥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지는데 710대 이거 가려면 2, 3일 만에도 갈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갖다 지켜줘야 됩니다. 조금 저로서는 놀라운 것은 한 20몇 년 남짓 차트를 봐온 와중에 이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찌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림이 안 좋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 잘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미국의 주식은 어느 정도 버블의 논란은 있지만 쟤들은 그래도 실적이 받쳐줘요.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진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인가 하는 부분. 우리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얘기하고 우리 저평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까보자는 얘기죠. 정말 돈 벌고 있는 회사들인가. 우리 소위 말하는 테마주. 무슨 이런 것들 차트 한번 보세요. 전부 원위치입니다. 그중에 한 100명 벌었으면 1만 명은 잃었을걸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막연하게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난 2월달 급락 이후에 한 2개월 남짓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4월달에 제가 4월 20일날 출연했더만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거는 애피타이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지금 이것은 조금 이렇게 미국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의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